원래 응급실 백매위는 의료들은 이전에도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2천 명 정원 확대 이슈로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오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전국에 1,300명인데 500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충남대병원도 응급실 일부 진료 조정을 했고요. 이제는 아주대병원까지도 응급실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증가시키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능하고 있는 생태계까지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밴드 붙이셨는데 아니 내가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이마 깨졌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 해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댕기던 병원에 가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간격 의사가 없어 아무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 거예요. 일단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처럼 그런 질환들은 사실 진료가 힘들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로 생명에 직결되는 중증 환자들 위주로만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뭔가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 이마가 거의 8cm 약간 찢었다는 지금 보면 길게 뭘 붙였잖아요 반창고 새벽에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는데 이 구급대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실 가려는데 22군데 전에도 안 받아주더라. 내가 이걸 경험했다. 그런데 저기 뭐 박단 전공의 미대위원장 있죠. 전공의 여비에. 여기 보면 생명에 직결되는 중증 환자 위주로만 받는다. 그래서 저렇게 찢어진 이런 환자는 진료, 응급실에서 안 됩니다. 요즘에 어렵다. 이렇게 설명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의사로 복귀하신 신현정 전위원님 새벽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어요. 진짜 막 찢어지고 진짜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응급실 치료를 못 받으면 이런 경우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새벽에? 참담하죠. 실제로 이게 그런 꼬매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뇌 CT를 찍어서 만약에 뇌출혈까지 동반됐을 때는 아주 응급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빠르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상이 지연출혈로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응급실에서 가장 안전하게 치료받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22군데를 했는데도 안 됐대잖아요. 원래 응급실 백맹인은 의료들은 이전에도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2천 명 정원 확대 이슈를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오면서 응급약과 전공의들이 전국에 1,300명 있는데 500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충남대병원도 응급실 일부 진료 조정을 했고요. 이제는 아주대병원까지도 응급실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증가시키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능하고 있는 생태계까지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그만큼 유능하지 않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한 일방적으로 말하면 무식하면 밀어붙인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지나면서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이제는 부정 연휴를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결국에는 지금 같은 때 아프면 정말 고생한다가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의료 공백이 지금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가 지방의료 그리고 필수의료 특히 또 저는 응급실 이렇게 해당되는데 사실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의가 빠지면서 교수님들 내지는 전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피로라든지 그런 게 좀 압박이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응급실을 지금 찾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경증일 경우에 어떤 진료 숫가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응급실을 좀 찾는 분들이 좀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를 찾도록 그렇게 유도는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의료계에서도 지금 입장이 조금 다 지금 달라서 지금 정부가 2천 명으로 제안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이제 수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산정한다. 이렇게 상당히 애초에 정부의 안보다는 후퇴해서 이제 협의를 하자. 좀 물러났어요.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건설적인 지금 협의가 의료계에서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죠. 이런 어떤 과정에 계속해서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필수 의료가 지금 이제 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좀 더 조금 적극적인 그런 좀 정부와의 협의 자세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철 의원.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하소연을 한 거잖아요. 나도 이런 거 겪었다. 그런데 본인이 저렇게 다치고 나서 병원 관련된 얘기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혔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분이 급박하게. 내가 누군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을 갖고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기에는 그분의 그 급박성, 다급성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8cm면 굉장히 좀 군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마가 한번 찢어져 봤는데 이마가 찢어지니까 피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또 노령이고 하니까 놀래서 아마 그렇게 좀 호소를 하듯이 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으니까 그것을 사회적 비난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응급실을 가야 될 분들이 응급실에 가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응급실로만 가는 쏠림 현상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이 좀 이것을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구급대원들이 예전에 돈 받고 어디 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런 것을 많이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이 저런 응급환자를 봤을 때 자기들이 좀 자의적으로 사실 중소병원 같은 데는 응급실 운영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 있고 거기 가능한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 자율권을 좀 준다면 환자 분산이 될 텐데 지금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 최근에도 심각한 사례 많이 나왔어요. 정리 좀 해볼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달 30일에 서울에서 40대 남성 편의점에서 쓰러졌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병원 14곳 이송 거절. 신고 접수 1시간 30분 만에 병원 도착했으나 사망입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김혜입니다. 60대 남성 공사 현장에서 깔림 사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병원 10곳 못 갔습니다. 1시간가량 지연. 역시 사망입니다. 40대 임산부 출산 임박. 병원 4곳에서 거절했답니다. 결국에는 돌다 돌다 구급차에서 출산입니다. 아, 소영주 사장님.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들 입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나 말할 때입니까? 여당 대표 입에서 지금 이런 응급실에서 죽는 사람 얘기를 하고 의대 증원 때문에 지금 손동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대통령 시절에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런 응급 시스템에 대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수습할 대책안을 내놓지 않잖아요. 국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아서 당신들의 목숨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 이제 창담동 술자리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의료 대란에 대해서 방안을 좀 내일이라도 당장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한 30여초에 있는데 홍석준 전 의원님. 이거 좀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겠지만 한 가지 무슨 아이디어나 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쓰면 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도 저렇게 언급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애초에 했던 지금 스탠스에 비해서 지금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가 의협이라든지 어떤 전공의 대표단이라든지 또 의대 교수협의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통일된 지금 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의사단체가 지금 얘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좀 어려워지고 피해보는 거 국민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얘기해 봅니다. 그 후회의 생각을 주시도 이이퍼만 지금 제 시작은 지금 수고しい 거 filling 중에서도 이제 그 후회의 선생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시작은 금지역사항에 대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ключME, sip, 한국에서 일아, 태어나와는 두 번째 단첨 names에요. 한국에서 일아와 함께하는 사회에 이제 좋은 분들도